한국에 전해 도전 다인 왔다 아직 안 돼 이게 다요 됐어 해 해 OK 이제 3개 그가 지금 있는 거에요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이곳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? 어디에 있는 거에요? 어디에 있는 거에요? 여기가 있는 거에요 여기가 있는 거에요 이따가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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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끌어? 어! 한 분에서고는? 이제 들어가면 한 분은? 배가 들어가서 빨리 만들어볼까요? 배가 안 넣을 때 아마도 안 넣을 때 よし! せーの! 待って手離すよ、いい? せーの! 入った? OK! よし! エビ ボー アーモンド コショウ ロン コショウ ミニー ロン コショウ ロン 양념장 소스와 양파 소스를 넣어줍니다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잘 섞어줍니다 이만큼은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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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ст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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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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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1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